아바타 또 한 번의 추락이기 언제나 그러하듯 여유로운 비행 중이었습니다. 오후인데도 영하의 날씨여서 행인도 없네요. 지나시던 어르신께서 신기하게 보시네요. 안전을 위해 피해야지. 전선이 보이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위로 지나쳤습니다. 슬로우로 보시죠. 부드럽게 S자 곡선을 그리며 지나치던 순간 나뭇가지를 발견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추락할 줄 알았는데 스스로 M모드로 자세를 잡습니다. 고글 영상은 녹화가 되지 않아 첨부하지 못했지만 컴업 이후 자동자세 제어 기능이 추가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나무에 걸리지 않는 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을 듯 하네요. 여러분도 안전한 비행하세요.